네 안녕하십니까 임창재입니다 제가 부천에 살면서도 여러분들하고 뵙는게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방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러분들하고는 별 시간이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여러분들하고 많이 만나뵙겠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부천에도 코리아 예술단 공연이 많이 잡혀있으니까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제 공연 여러분들과 함께 갑니다 같이 부르시고요 같이 박수치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음...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을 음... 그리워마라 떠나갈 일인데 꽃잎뿐시네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며 다시 피고 더러워 말아요 음 음 어디로 갔으니 길 잃은 나 그대는 음 어디로 갈까요 님 찾는 하얀 아기 꽃잎뿐시들어 슬퍼하지 말아요 내가 되며 다시 피고 서러워 말아요 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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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나비 하얀나비 들려드렸습니다